문어 otros 어? 그건 뭐야? 오이 오이를 반 갈라서? 갈라서 닭둘이를 이렇게 썰어 응 그래가지고 묻히려고? 그래가 부추하고 묻혀 그럼 맛있어? 맛있다고 야단인데 소금을 좀 살을 넣쳐놨다가 소금, 설탕, 부추, 김치, 액젓, 깍두기 소금을 좀 뿌려서 절여넣는다고? 국물이 끓이고 부추를 넣어서 마치는데 مل전 bientôt 까나리와 밀추액젓 디저트 구추를 넣 고추를 넣 forge 마늘, 고춧가루, 액젓은 1스푼 넣어주세요. 상큼해? 아주 맛있어. 훨씬 맛있어. 우리는 거기서 막 누가 뭘 가르니까 간식을 먹었다. 감사합니다.